실제로 겪었던 실업회담들 첫번째 이야기 종합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할 때 소름끼치는 일을 겪었다 이 이야기는 100% 실화이고 거짓 웃는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 저는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어느 경비보안업체에 지원을 했고 불고들어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2시간마다 순찰과 주차안내 그리고 응급실에서 돌벌상황 발생시 제지하는 정도였죠 순찰은 순찰코스에 중간중간 타임카드를 찍는 손바닥만한 장치가 벽에 달려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면 몇시 몇분 몇초에 이곳에 왔는지 기록이 남는거죠 이게 총 20개 병원 구석구석 달려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지나가기 싫은 장소도 2시간마다 가야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종합병원은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순찰을 돌면서 전부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제가 근무한지도 두 달 조금 넘어서였다 밤샘 근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깨에 누가 올라탄 것 마냥 몸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몽사몽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응급실에서 응급실에서 무전기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깽판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꼭지 돌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후려갈길 수도 없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누가 또 응급실에서 깽판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응급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간호사 두 분과 의사보조원 한 분 그리고 구조원 한 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를 같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언가 두꺼운 반투명 비닐로 가득 씌어져 있었다기보다 칭칭 감겨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진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좀 꺼림칙했지만 이것도 저의 일이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돌면서 직감했습니다 시체구나 하고 말이죠 알고 보니 30분 전 뺑소니로 봉변을 당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여튼 들것으로 시체를 옮겨야 하는데 체구가 상당히 작으신 편이어서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4명이선 어림도 없더군요 나중에 2명이 더 오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것에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순철 준비를 하러 근무지로 돌아간 후 새벽 2시에 순철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철 도는 내내 그 찝찝한 기분이 사그라지질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정정 많이 흐르는 병원 안에서 혼자 순철을 돌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했구요 그렇게 순철을 돌고 돌면서 열일곱번째 타임카드를 찍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신병동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아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뭐 할 겨를도 없었지요 제가 본 것은 20미터쯤 앞에서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할머니가 소름 기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서 지나가더군요 제가 본 것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순철을 둘 때 분명히 이번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잠궈놨었거든요 항상 두 번 세 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있는 상태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설마하면서 조심조심 복도를 지나 화장실을 지나서 구노를 조심스럽게 얼굴만 살짝 내밀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비상구 문이 잠겨있지 않길 바랬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문이 잠겨있지 않다면 제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땐 이미 제 영혼이 반쯤 털린 상태였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열리지 않더군요 심장 박동수가 다시 한 번 빨라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구요 정말 저는 이전에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직접 본 것만 믿어왔으니까요 영적인 존재를 항상 부정하던 저로선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 않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구요 그 이후에 한동안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솔직히 누가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질렀다 말하면 저는 왠지 그게 거짓말 같고 못 믿겠더군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겁에 질리면 입도 뻥끗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두번째 이야기 폐병원의 고향이 동네 잔칫날 형이랑 형의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다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던 형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지트로 삼고 있던 폐병원이 있었다 지역에서는 심령 스팟으로 유명했지만 형보다 몇 기수 위에 선배들이 아지트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담력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은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병원의 안은 완전히 황폐해져서 정리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저기 진찰 도구나 서류가 널려있어 마치 아반도주라도 한 것 같은 모양새였다 어느 밤 형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형이 혼자서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방에서 이리로 오세요 라는 말이 들렸다고 한다 무엇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진찰실이었다 그리고 방 가운데 책상 위에는 고양이가 살짝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형이 누가 말한 것인가 싶어 갸우뚱거리고 있는데 부디 앉아주시지요 라고 고양이가 말했다고 한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형은 진찰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둥근 의자를 끌어와 고양이 앞에 앉았다고 한다 고양이는 형의 건강상태에 관해 여러가지를 물었고 형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문진이 끝나자 고양이는 형에게 당신 말이죠 턱에 종양이 있네요 이건 입원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 형은 입원은 좀 곤란한데 라고 당황해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고양이는 여러가지 의학용어를 말하면서 입원하도록 계속 설득했다고 한다 형도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였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그럼 입원수속을 부탁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을 열고 선배가 들어왔다 그 선배의 말에 의하면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문 안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혼잣말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누군가의 이야기에 계속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기에 의심스러워서 문을 열었더니 의자에 앉아 고양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형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양이는 선배의 모습을 보자 바로 도망쳐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형은 그 순간 정신이 들고 그제야 고양이가 말했다는 것과 자신이 진찰을 받은 것에 경악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고 형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형은 어쩐지 폐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져서 같이 사건을 목격한 선배와 함께 폐병원에 가는 것은 되도록 삼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년 후 시통을 치료하러 치과를 찾았던 형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엑스레이에 작은 종양이 찍혔다는 것이다 예전에 찍었던 엑스레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년 정도 된 것 같다는 말이었다 형은 고양이가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결국 형은 큰 대학병원에 가서 10일 정도 입원하며 턱에 종양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형의 병문안을 갔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고 그 후 재발하는 일 없이 형은 건강히 살고 있다 형은 고양이가 종양을 주의하라고 알려준 것이라며 감사해했고 해병원에 고양이 사료를 잔뜩 사다 넣고 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형의 이야기에 납득할 수 없었다 만약 그때 선배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고양이에게 설득당한 형이 그대로 입원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 애초에 고양이가 말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는 아직도 그 사건이 기묘한 공포로 남아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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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